안녕하세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비외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팽창 임플란트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 배우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해요. 제가 이제 수술을 미국에서 배웠잖아요.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배우자와 같이 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다 한 분도 배우자분들이랑 같이 안 오셨어요. 다 혼자 오셔가지고 나 집에 얘기 안 할 거야. 그리고 수술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둘째, 셋째 지나서 나서는 흔할 때는 20명 중에 한 명, 드물 때는 30번 중에 한 번 꼴로 배우자분들은 같이 오세요. 그리고 그럴 때 배우자분들이 오실 때 열의 아홉은 수술 말리러 오십니다. 왜 그런 배우자분들이 그렇게 이 수술을 옆에서 말리실까? 처음엔 제가 이제 한국 와서 이 수술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수술을 생각할 때는 남자들이 대체로 그냥 성관계만 원해서 성관계를 다시 하고 싶어서 이 수술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거는 6개월 내지 1년 뒤에 연구한 걸 보면은 환자가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요. 일부 스터디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던 사람들이 지병이 조금 더 관리가 잘 된다 그래요. 생식기의 기능에 대한 스트레스가 회복이 되니까 다른 지표들이 좋아진 게 아닌가. 몸의 질환을 수술한 거지만 실제 영양, 임팩트는 영양은 여기랑 여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나 여자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배우자분들이 당신 이거 필요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사모님 때문에 받으시는 수술이 아니에요. 환자분이 원래 없던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걸 돌리려고 하는 거라고. 이빨 뽑히면 임플란트 하잖아요. 그거랑 제가 볼 때는 똑같거든요. 가령 여성들 같은 경우에 제가 비유를 자주 들지만 유방암이 있어가지고 유방전절제술 받고 나면 거기 뱃살 때 가지고 유방재건 하잖아요. 감각이 없거든요. 만져도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옛날하고 형태도 달라요. 근데 그거 바람피우려고 해요? 그거 뭐 애 젖주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맨날 발기부전을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의 욕구가 부정당해야 되고 왜 그 사람들이 힘들어야 되느냐라고 제가 배우자분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배우자분은 여전히 미심쩍어 하세요. 하지만 많은 경우 같이 따라오신 분들 보면 남편이 좋아서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뭐가 또 있냐면 이 사람 괜히 수술 받다 잘못될까 봐. 그런 분들이 수술 끝나고 나잖아요. 수술 후에 관리는 엄청 잘해주세요. 수술 그래서 이제 받고 나서 보통은 이제 간호를 더 잘해주고 이런 변화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사실 6개월 뒤, 1년 뒤에 만나 뵀을 때예요. 사모님하고는 요즘 어떠세요? 여쭤보면 좋다고 얘기하세요. 왜 좋다 하세요? 내가 잘해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잘해주니까 그렇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밤에 잘해준다는 게 아니고 평소에 와이프한테 사모님한테 짜증을 덜 내세요. 소위 말하는 잘못된 오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수술 받기 전에는 저 사람이 내가 밤에 저걸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나한테 저를 짜증 내나? 그래서 나한테 저렇게 대해주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혼자서. 근데 수술을 받고 나서 남편이 좀 더 덜 짜증 내요. 남편이 나한테 옛날보다 자상하게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말 그대로 밤에 막 기운이 넘쳐서 그런 것보다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렇게 오시면은 별 얘기 안 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인 거예요. 먹어보지 않은 음식의 맛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팽창 임플란트 수술도 환자분들이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시는 분들한테 좀 더 팽창 임플란트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rkhammu